본격 애니메이션 활용, 앞으로의 영화, 아유트 텔레비전 본격 애니메이션의 장점 정보를 전달하기 쉬운 일러스트 나그림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친숙한 내용이 된다는 본격적 애니메이션의 큰 장점입니다. 인간은 시각과 정각 정보가 일치하면 이해하기 쉽게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격 애니메이션은 시청자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이고 쉬운 본격 애니메이션은 끝까지 보고 주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은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걸까라고 앞으로가 걱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탈율이 낮습니다. 사실 본격 애니메이션 시청 유지율이 80%로 높은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쫓아버림으로 본격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텍스트와 사진을 사용한 매체보다 시청자의 흥미, 관심에 걸리기 쉬운입니다. 본격 애니메이션은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콘텐츠를 전하는 동영상입니다. 시청자 유지율이 높고 시청자의 흥미, 관심을 끄는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본격 애니메이션 제작 애니메이션과 사진과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표현 싼 가격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이하유트 텔레비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유지율이 높고 시청자 유지율이 높고 시청자 유지율이 높은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